쇼미더 고민 쇼미더 고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생숙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생활용 숙박시설이죠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임차인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보유해서 주택 경기가 좋을 때까지 가지고 가시느냐 아니면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되냐 이걸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 생숙은 생활용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주거와 호텔을 좀 혼합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주택의 대체제로 많이 활용은 되지만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주택법의 규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이거의 규율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흔히 말하는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은 이제 중장기 투숙이 가능하고 취사시설이 존재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한참 이제 투자가 많이 몰렸던 이유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았던 때 그때는 이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면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틈새의 투자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또 이용해서 건설사들도 이제 생숙을 아파트 대체제로 분양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그냥 알면서도 묵인했던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막 독려할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까지 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양주 별래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별래 여기 생기는 그 근처에 똑같은 형태로 지어져 있는데 오피스텔, 아파트, 생숙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주택으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가는 그렇게 달리 받아서 분양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일군건설사들이 지은 생활용 숙박시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프리미엄이 막 몇 억씩 붙어서 거래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숙박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건 불법적인 사용이거든요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제 2021년 10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생숙을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해 버리면 이미 주거로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2023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뒀죠 이때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시설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당시에 이제 2년 동안 계도기간을 뒀으니까 지금 계도기간 끝나려면 6개월도 안 남은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가 맞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질문 주신 분도 그대로 생숙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걸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 전환이 안 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숙과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숙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까다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오피스텔은 좀 까다롭죠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면 생숙을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맞춰서 주차장 대수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생숙을 다시 짓지 않는 한 그리고 생숙에서 오피스텔 전환하려면 생숙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랑 전유 부분이 좀 혼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 층 단위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오피스텔 한 층 소유자 전체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는 거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걸 숙박시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숙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파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도 기간이 올해 10월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임차인이 존재하고 임대차 계약이 올해 이제 만료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주택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을 새롭게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임차인 임대차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차 보증금이 상당히 꽤 될 텐데 그 금액을 좀 돌려주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더 큰 손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뭐 파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거 판매 외에도 하나를 더 추천을 드려보면 이게 생숙을 분양하면서 사실 건설사에서 거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장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져는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에 속아서 분양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거든요 생숙이 원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매년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으로 내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설사에서 이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확장적으로 분양광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착오를 일으켜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가 있고 취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허위광고 같은 것들에 책임을 좀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생한 손해라던가 이런 것들에 배상을 구하시는 거죠 이게 생숙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처음 보육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한 400동 정도가 지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이 본격적으로 부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질문 주신 분처럼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임대차 보증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보통 그 임대차 보증금은 그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거기서 받은 걸로 기존 임차인을 빼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지금 파실 수 있으면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파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